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쉽지 않았던 5월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새로운 6월에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고요. 2차 전지가 반등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 기관은 2차 전지 위주로 담는 모습인데요.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건 2차 전지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연결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성장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성장에 대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6월의 키워드는 성장주인가요? 지금은 실적을 경반한 성장주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술주 훈풍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술주라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때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에 가지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6월에 있을 수 있는 이벤트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금리 인상이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더욱더 수축시킬 수 있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동결 또는 확대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들에 대한 훈풍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가 대 기술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군들이 바로 이 자동차 부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가 국내 배터리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이슈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덕양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4월에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약 150% 정도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보도록 100% 이상에 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숨어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조지아, 엘라바마, 미국 본토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계속적인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보악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대단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국 6월 달에 실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다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엘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오시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주춤하니 다시 튀어오르는 자동차 부품주, 아직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와 함께 PCB 관련주도 최근 꿈틀꿈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XR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 네 가지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PCB, 바로 기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로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연성회로기판 또는 회로기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많이들 공부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런 구분보다는 전장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천했던 기업들 안에서도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장용 PCB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상세를 동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AS를 해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차량용 PCB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아비코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현재의 이런 흐름들 자체는 꾸준한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PCB 관련주를 보면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을 잠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도 현재 바닷권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바뀌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에 대한 비중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차량용, 바로 전장용 PCB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뉴프렉스가 XR기기, 바로 오클로스 캐스트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PCB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되는 양상들 그런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강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PCB 관련 주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앞으로도 좀 더 강한 상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PCB 기업들이 2분기에는 실적 저점을 찍고 3분기에 반등할 거란 기대가 큰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매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가 원픽으로 꼽았긴 했지만 또 오늘 장중 신고가가 나온 만큼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인데요. 좀 아비코 전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덜 오르는 종목들 발견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현재 PCB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해서 넘어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PCB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세를 동반한다고 반응했을 때 저는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아비코 전자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건전한 조정이라 판단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 앞에 숫자가 2로 바뀌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비코 전자 지금도 괜찮고 또 운봉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에도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OLED 관련 주도 뉴스에 따라 오늘 움직이는데요. 앞서서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런 OLED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은 바로 현대차 제네시스 모델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탑재된다는 겁니다. 바로 계기판에서 지금까지는 LCD를 이용해 왔다면 OLED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재평가를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2021년도에 LG전자는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팍스바겐의 계기판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ICD라는 기업입니다. 이 ICD가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옆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신고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이룰 수 있는 단계, 목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현재 증착 단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됐던 것이 피롭식스라는 기업입니다. 국산화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재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공정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장벽이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는 이런 후공정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이 후공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 하나가 패키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웨이퍼라는 큰 원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격에 맞게끔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것을 패키징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패키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뒤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기업은 우선은 테스나라는 기업이고 우리가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두산 테스나 또는 HB 테크놀로지 검사 장비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테크윙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이 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 테스나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 들어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넷패스가 또 파운드리 공정의 가장 유명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 SF의 반도체. 그리고 최근 들에서 주가가 가장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또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그리고 SK닉스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윈팩이라든지 또는 레이저셀 관련해서 공법을 가지고 있는 또 레이저셀 같은 기업들도 또 유명한 기업들이 될 수 있고요. 최근 들에서 강한 상세를 보였던 것이 LB 세미콘 기업도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 패키징 안에서도 소재 관련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해성DS나 MK전자 또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KEC가 또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 또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 오늘의 원픽은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그네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그네틱스가 상당한 낙폭가대에 대한 수준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단계였고 현재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보일 수 있고요. 하나 마이크로는 SFA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오늘에 대한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바닥권력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온다면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 1900원대 장기평성까지는 한번 강한 상세를 한번 지켜보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